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5월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가지 영상들 보시면서 파이 영상 언제 올라오나 고민하실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좋은 그런 소식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파이코인 오픈메인넷 다가온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파이 ATM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1쿼터 2023년 업데이트 오픈메인넷을 향한 진행 이라는 글을 올려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모든 에어드랍 이벤트 혹은 무료체국 코인 이벤트 프로모션이나 여러가지 거래소 이벤트들은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직접 본인이 판단하게 진행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7일 전에 올라온 글이고요 파이 네트워크 2023년 1분기 업데이트 개방형 메인넷을 향한 진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4월 KYC 현황을 제가 지금 2100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완료 검토 KYC 못받음 접음 39, 45, 11, 6 6% 접었고요 11% 못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 84%가 KYC를 완료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4월은 긍정이 8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 부분도 한번 알려드리면서 한번 영상을 시작할게요 자 일상적인 사람들이 디지털 통화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바로 파이 네트워크죠 파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비트코인은 우리 소유에서 점점 더 멀어져요 그 이유는 가격이죠 내가 1비트를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내가 1비트를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들 하죠 이게 뭐 100만 달러 1억까지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크리프트 관련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 투자 권유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파이는 파이는 다릅니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파이는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은 일상적인 사람들이 디지털 통화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암호화폐 플랫폼인 파이 네트워크가 2023년 1분기 기술 및 제품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오픈메인넷을 향하여 이 업데이트는 확장 가능한 기본 KYC 솔루션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 신원을 대량 확인하고 모바일 마이닝 잔액을 파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파이를 통해 파이 암호화폐를 위한 실제 유틸리티 생성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강조합니다 생태계의 이러한 목표는 코어팀 커뮤니티 개발자 그리고 개척자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가 개방형 네트워크 기간에 대한 성숙도 및 준비를 위해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 커뮤니티를 실제 유틸리티의 사용과 구축을 함께 촉진하는 앱 개발 리소스와 파이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파이 암호화폐와 통합된 내장형 파이 생태계를 만들어 네트워크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앱과 유틸리티 생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파이오니어에게 메인 생태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볼 수 있는 테스트넷 생태계를 비롯한 여러 기능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개발자는 파이오니어에게 파이 앱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거나 본격적인 앱을 빌드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앱 투 유저 결제 기능이 테스트넷에서 출시되어 앱 개발자들에게 사용자로서 결제 흐름을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파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은 개발자가 앱에 통합하고 완전한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결제를 또 허용을 합니다 또한 이 플랫폼은 테스트넷의 개발자 지갑을 출시를 해서 앱 개발자가 개발 중인 앱에 파이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또한 실제 사용자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파이 암호화폐 사용을 지원하며 앱이 일상적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웹 앱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쿼터 1, 1쿼터의 3쿼터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전세계 개척자들로부터 360여 개 이상의 적격 프로젝트 제출과 200여 개 이상의 마감일 이후 제출을 받았습니다 해커톤 제출에는 소셜미디어 앱, 금융, 마켓플레이스 게임, 뉴스 앱, 생태계 앱과 같이 여러가지 그런 강력한 사용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브레인스토잉 앱을 개선해서 개척자와 개발자가 보다 쉽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짝을 이루어서 혁신적인 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앱은 파이오니어가 분산된 방식으로 검토, 심사, 평가할 수 있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커뮤니티 개발자가 파이 생태계를 위한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및 도구를 만들고 파이 생태계 내에서 파이커뮤니티 개발자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이, 파이오에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출시도 했습니다 파이 개발자는 이제 편집 가능한 코드 템플릿 및 자료에 파이오에스 라이센스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에 액세스 할 수 있으며 모두 반복하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파이 OS 라이센스는 파이 생태계 내에서만 소프트웨어의 무제한 사용을 허가한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의 2023년 1분기 업데이트는 파이 생태계 개발과 파이 암호화폐를 위한 실제 유틸리지 생성에 중점 두고요 오픈메인넷을 향한 그런 상당한 진전도 보여준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앱 개발 리소스 및 여러가지 구축 등 인센티브를 개발시켜서 발전시켜서 플랫폼 노력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파이 네트워크인데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는 그런 여러가지 소식들은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상장 이런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이 거대 기업들이 파이로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소식들 기다렸을 텐데 조만간 또 좋은 소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5월 한 달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열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식들은 오늘의 소식들은 오늘의 소식들은 오늘의 소식입니다 장소, 알림 설정색을 확인하고 있는지 모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식들은 오늘의 소식들은 오늘의 소식들과 함께 Golf Stof in по Hegem 납나는 소식들로 감사합니다.